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했어요. 언니가 자꾸 싶다 할 거예요. 나도 BTS 돼요. 저 차에 있어. 오랜만에 보던 빅찬이 없니? 나도 BTS. 나도 귀여운 거 할 거예요. 현장이 어딨어.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희진 언니가 있어요. 나 얘 짜증나. 바울 안 드세요? 힘들어. 힘들어. 통은 했는데 힘들어. 누가 보고 싶었어요. 저요. 우리 영상 봤어요? 고고TV? 또이 언니. 언니 마스크 써도 돼요? 네. 나 손상적 하지마. 안패하라고 그래. 왜 안패하라고 그래. 왜 안패하라고 그래. 화내는 거 아닌데. 언니 첫 타고 싶으면 언니 얘기해요. 강민지한테 전혀 얘기해야 돼. 이거 조만간이에요. 얘는 조금 시간이 걸려. 조만간이야. 진정쯤에 비둘을 끊으면 안 된다. 그냥 밥 먹어요. 아 좋았어. 느낌 좋고. 잘 먹으면 안패네. 안녕하세요. 말을 못 해. 원래 나먹으려 했는데 이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거 한 얘기에요. 한 얘기 먹고 끝나요. 내 거XXXX 어? 어 그냥. 아 그냥 뭐. 잘했으면 좋겠죠. 네? 잘했으면 좋겠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얘들. 빨리 한 번 했어요. 오늘이랑 이번 주 빼고 파이팅. 나. 내 말 안 들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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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내 일 아니구나. 언니 뭐 왔지? 야 뭐해. 같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언니 빨리 이거. 가. 빨리 가. 문지훈이 가니까 박민이가 왔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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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가니까 내가 국밥 봤잖아. 왜 또 좋아해요. 하경 언니가 나만 괴롭혀. 야. 안녕. 파이팅. 안녕. 잠깐만. 아. 왔다. 파이팅. 우리 꼬부티비 영상 봤다고 민지가 언니밖에 없다고. 진짜? 근데 나도 영상 편지 썼어요 언니. 우리 떠이 언니 나도 많이 보고 싶어. 진짜. 다치지 말고 우리 비시는 때 만나서 재밌게 놀짱. 우리 헤어질 거예요 이제. 언니 만나면 또 이래. 지겨워요. 질렸어. 오늘 닮았어요? 잘 맞죠? 너랑 똑같을까 봐. 김연정이랑 인사 하려고요. 김연정이랑 인사 하려고요. 우리 시즌 끝나고 난 누울까? 싫어. 나 바빠. 나와. 어? 이거 뭐지? 이거 아니야? 한번 해봐. 뭐지? 이거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뭐지? 잠시만. 딴딴. 한가복다. 고마워. ㅋㅋㅋㅋ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